. 음 근데 왜 우리 언니는 지금 막 긴장을 막 하고 막 그러고 오시나.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 스스로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떤 결정. 이혼을 해서 잘 할 수 있었지. 이혼도 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혼 촬영을 지금. 제출했어요? 아직 제출 못했어요. 지금 그냥 성 씨만 대보세요. 대주. 남편. 박 씨. 나이. 두 분은 5살 많아요? 73. 73. 73년생. 남편 바람났어요? 모르겠어요. 네. 못 할까 봐 걱정돼요? 애초에 안 맞았는데 둘이. 네 맞습니다. 저 처음에 쉬운데. 어떻게 그렇게 돼서. 결혼생활 지금 몇 년 하셨어요? 응. 그래서 그랬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나를 때려가지고. 한 번. 우리가 살았는 적이 있어요. 결혼을 이용한 거죠 결혼 결혼이라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됐냐고 물은게요. 계속 중간에 한 3년 정도 떨어져 살다가 같이 합쳤어요. 그니까 되게 토탈해서 몇 년. 거의 이십 년이 생각되죠. 근데 두 부분은요 잘 들어보세요. 네. 어차피 살 수가 없어. 응. 살 수는 없어. 왜냐면. 너무 행복하지 이 소리 들으니까. 내 지난 시간이 근데 우리 지금 안 딴 기준은요. 섬을 볼 게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해서요? 내 마음이 지금 쑥대밭이 된 지가 오래됐단 말이야. 네. 지금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야. 솔직히 돌아버릴 거 같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네. 어? 너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하니? 약간 그런 생각이 꼭 있어요. 어? 약간. 어. 진짜 미쳐버릴 거 같아. 네.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응. 일로 통해서. 응? 어떤 제 일을 통해서. 응. 남자를 한 명 만났거든요. 그 사람하고도. 만약에 같이 매사짐을. 같이 살 수는 없는데. 미친 년이네. 야 이게 지금 끝나야지 그거를 그거를 볼 거 아니냐. 아. 끝나야 되는 거라고요? 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 전 보면 뭐 그게 말이 되니. 응? 저는 지금 각방. 제가 계속 지금 거의. 15년 이상을 각방을 썼으니까요. 근데 제가 저희 부모가 지금 이혼을. 담당을 하고 있고. 자기는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저를 완전 방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넌 니가 알아서. 알아서 살아. 왜 일로다 펠로 살던가. 이렇게 하면서. 저를 무시하면서. 잠깐 말긴 하고 있어요. 근데. 이태주가 지금 이혼했는데요. 지금. 옛날에는 때리면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포장을 한 명 누가 안 가져갔어요. 부모가 앞에까지 갔는데. 부모가 앞에까지 갔거든요. 서로 이혼하려고. 근데. 응. 그냥 그거. 속상하자고는 얘기할 수 없고. 지금도. 뭐 제가. 제가. 남자분이 없어서. 살고는 있지만. 일일적으로 남자 만나는 사람하고 지금. 자꾸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혹시. 저도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본인이 이 엄마야. 네. 니가 남자를 만나든 밖에서 만나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거냐. 네. 한 명 있어요. 그니까. 그게 만나 만나긴 알아서 만나. 열을 만나든 수고 명을 만나든 잠자리를 신랑이 안 해줘서 만나든. 뭐 각방을 십오 년 쓰는 그거는 내가 말하잖아 애초에 안 맞는 너희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 내가 너가 너가 남자가. 남자가 있으면 여기 지금 대주는 없었겠냐고. 왜 나를 안 놔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냐. 문이라도 갖고 있고 싶은가 보지. 이혼이 먹으려고 하는 거 같아 자기의 오명이 생길까 봐. 그니까 문이. 문이. 그니까 저는 이혼을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러려고 너가 정말 이혼을 하고 싶으면 소송이라도 걸어서 하든가. 근데 제가 그걸 놓쳤어요 지금 제가 왜냐면은 일자리를 잘. 근데 니 지금. 계속 니 말만 해. 그럼 나 점수 안 봐줄 테니까 언니 잘 들어 정신 차리고 니 제정신 아니라고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요 무슨. 그니까 지금 너기 반 나갔어 본인이 내 정신이 지금 아니라고. 모르겠어요 나. 나 하나 물어보자 너희 지금 아버지 살아 계시냐. 그렇죠. 그럼 남조상 이거 지금 누구야. 네. 지금 남조상 누구냐고. 남조상 할아버지인 거 같은데. 할아버지 아니에요. 왜 애기 자손 몸에 타가지고. 뭐요. 할아버지가 약간 치맥기 있으셨어. 중풍기 뭐 혈압을 원하셨어. 혈압 응. 중풍기 있었어요. 그게 치매도 같이 왔냐고. 치매가 치매는 없으신데요. 치맥기도 같이 있다고 지금 머리 흔들면서. 그래요. 여보세요. 잘 들으셔.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양반. 뭐요. 할아버지. 되게 오래가시키셨죠. 어 근데도 니 지금 몸에 왕리하고 있잖아 툭툭 그다음에 또 지금 최근 상간에 누구 돌아가셨어. 하신 거 없는데 없는데 지금 아프기만 하시고 어르신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그 시댁도 조상도. 당연하죠. 시댁도 상이에요. 아니 시댁 조상도 포 시댁에서도 상 나면 너한테도 나는 거지. 그럴 거 같더라고요 내 내 앞뒤를 막는 거 같더라고요. 어 그런 식으로. 어 여보세요. 언니 잘 들어요. 지금 둘은요. 어 둘 지금 이 안 땅 기조 돼주는 원래. 응 안 맞는 부부야. 네. 애초에. 교회에서 통해 만났어요. 어. 교회 교회 목사님이 소개시켜줬는데. 저를 이제 신도 자기 신도래요 신도를 만나는데. 근데 저도 그때 되게 외로움이 많고 아빠가 나랑한테 막 수목금 질환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집을 나오고 싶어 가서 그 사람 잡은 거예요 너무 믿었죠. 응.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 교회에 저도 교회 지금 안 다니긴 하는데 음악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치는 개를 나와서. 근데. 안 맞더라고요 처음에 이혼을 이렇게 결고했었어요 완전 성장 이상이. 응. 그때 그 사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언니 지금 계속 흉설설하잖아. 네. 이혼하시라고. 네 그건 알고는 있었어요. 그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혼하라고 하고 밖에 남자는 만나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니까 밖. 그니까 네가 아까 말한 이 사람은 너 점을 보러 왔냐 네 얘기 지금 심리 상담하러 왔냐. 되게 친절히 있었어요. 그니까 근데 본인은 지금 이혼하기 전에. 이 조상 천도부터 조금 해라 아가. 그게 시댁 조상이야 저희 친족 어떻게. 지금 다 섞여져 있겠지 지금. 왜 저한테 와요. 제가 찾기서 가면 안 돼. 미치고 환장하겄다 엄마. 엄마 점 안 봤어 한 번도. 갔었어요 그때 흉넘. 어 어 갔었어요. 그치 여기서 점 보러 와가지고. 횡설설설설 하잖아 누가 점사를 내려주겠어. 일단 일이.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하는 거고. 저 사람 편도를 뭐 해줘야지 이혼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뭐가 시댁 조상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이라도. 그 뭔 소리예요. 그건 아니에요. 누가 시댁 조상 이렇게 인간이 끝났다 그래서 시댁 조상하고 이게 되나 그러면 제자도 똑같아 그럼 제자가 결혼을 했어. 네 그치 예 근데 남자한테는 안 가도 이 여자는 왕래를 좀 많이 하세요.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네. 이게 시댁 조상인가 보다 그러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정리는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를 괴롭혀. 나를 괴롭혀. 그다음에 또 지금 돌아가실 분이 하나 두 분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실 분. 네 연달아서 한 분 가시면 한 분 또 물린대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둘째 치고 머리 아프니까. 이 두 양반은. 지금 당장은 이혼을 못 하실 거예요 안 해 주. 주실 거예요 안 해 안 해 줘요. 그니까 본인이 소송을 하시던 응 해서 판결을 받던 그건 이제 본인 알아서 하셔. 응. 이 조상 회원은 조금 하셔야 되고 맑은 기운 있잖아. 네 정신이 돌아와야지 되잖아. 이 오락가락한다고 뭐 이거 이거 집었다가 이거 짚고 있고 이거 집었다가 이거 해야 될까 봐 혼자 횡설수설하잖아. 그래도 잘 안 들어와요. 응 그잖아. 응. 그게 지금 문제라고 지금 본인은. 응. 뭐가 제정신이 되고 내가 살이 분별이 됐을 때 이혼을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 밖에 지금 만나고 있으신 분을 만나든 그거는 본인 알아서 하시고. 응.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뭐 공모회라던가 이런 사회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프리랜서예요. 그니까. 그런 사람 만나고 있어요 제가. 그니까 그니까 그런 거 말할 필요 없다고 나는 그 밖에 있는 본인의 문 밖에 있는 그대로에 대해 관심이 없어. 네. 본인이 제정신 아닌 이 상태에 동문서단이 하는 이 상태에. 네. 지금 본인 정상이라고 생각하냐고. 아니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죠. 네. 이게 좀 신적으로 좀 뭐가 걸려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뭐가 막혀 있는 거 같아요. 내 맑은 기운 아니고 지금 대답의 본질을. 네. 점사를 볼 수가 없게 만들잖아 엄마. 그지. 네. 그다음에 누가 이렇게 산을 딱 건드려놨어. 이게 산 이렇게 뭐지. 그니까 묘 건든 묘가 어디 시댁이야 본인 집이야. 뭐 저희 집은 뭐 제소도 잘 지내고 내가 다 화장한 걸로 안 했는데. 그니까 본인 집. 네. 그니까 묘가 이렇게 있었는데 한번 화장을 해서 저기 저기 했다는 얘기잖아. 그니까 지금 그 말이야. 어 그러면서 지금 이 뚜껑이 딱 열렸다고 본인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댁이 타고 있으면서 더 열렸어 지금. 그니까 본인은 구청을 열어서 지금 왕래하신 분 다 걷어내고 회원해야 되는 거야 엄마. 무슨 얘기인 줄 알지 그다음에 이혼이야. 엄마.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지금 이거 이혼은 지금 둘이 안 맞는 사람이 사는 건 맞아. 그니까 너희 둘이 각방을 십오 년을 썼던 잠자리를 뭐 아예 안 했던 십오 년을 안 했던 그거는 관심 없고. 너 지금 정신 햇소리 지금 삑삑 하는 거. 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사실을 얘기하던 지금 앉아 있는데 지금 들어올 때부터 제정신은 아니잖아. 제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못 사니까요. 어?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보지도 않고. 나는 무슨 그림자가 더 이상인 것 같아요. 응. 저거 좀 누가 뭐 이렇게 옛날에 아빠가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너 얘 나가서 죽으래요. 막아서 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화장 창은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맞지도 않은 남자한테 가가지고 시집 간 거 아니에요. 집에 너무 싫어서. 술 먹으면요. 저한테 다 사투리를 해요. 아버지가. 응. 그럼 뭐라 그래야 하나. 감염 쓰레기도. 그런 식으로 제가 약간 그런 식으로 당했거든요. 저 약간 이렇게 때리질 않았거든요 아빠가. 응. 근데 저를 괜히 싫어하더라고요. 아빠가. 내가 왜 집을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래서 맞지도 않은 남자한테 Q&A한테 소개해 왔으니까. 목숨을 갖도 소개시켜줬으니까. 믿었던 거죠. 근데 저는. 예. 아니 진짜 그 친구. 예순 대통령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공무원도 아니고. 다른 다른 공무원이구나. 제가 공무원이라서 내가 결혼했을 거예요. 응. 너무 믿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 몰라. 저는 이 세상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응. 응. 자 언니. 늦었죠. 지수님. 네. 잘 들어봐. 어. 지금 우리 엄마. 네. 어. 지금 정상은 아니야. 네.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북받쳐 있는 거하고. 응. 내 감정은 쌓일 대로 쌓였고. 응. 우울증은 우울증대로 와 있고. 응. 귀문은 열려 있고.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묻지도 않는데 그냥 원맨쇼 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응. 정상적으로 와 이 양바나 점사를 볼 수 있겄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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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싶으면 물어도 상관이 없어. 응. 응.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응. 응. 부모님한테도 억압 속에 자랐고. 응. 무언가를 항상 해내야 되는 사람이었어. 응. 쫓기듯이 결혼을 조금 했어. 네 맞아요. 응.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친절하게 했으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나 이 남자가 가부장적인 남자란 말이야. 네 맞아요. 본인 남편이. 네. 고지식하게 이런 말할 수 없어. 네. 근데 이게 우리 아빠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본인이 되게 많이 했어. 네. 아니에요. 별로지가 않더라고요. 아빠한테 벗어났는데. 네. 또 아빠 같은 인간을 또 내 앞에다 뒀어. 네. 그래서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됐어. 네. 결혼 생활이.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네. 유지는 지금 이십 년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거잖아. 네. 그니까 이혼은 하시는 건 자유야. 네. 또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아 본인 정신 건강에. 다 그래요 이혼하라고. 응. 면접하는 사람마다. 응. 다 제법 맞거든요. 응. 그래서 차라리 이혼을 하셔. 네. 그냥 뭐.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소송을 걸을 때도 막 이런 거 빼고 오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하셔. 하시고. 일단은 이 조상 정리는 조금 하시고. 이해하셨지. 내가 맑은 기운이 딱 돌았을 때 이혼을 하시고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냐 엄마. 네. 본인 신경 정신과 가서 약을 조금 드셔야 될 거 같아. 네. 이대로 가면 본인이 죽는다 소리도 나와요. 죽는 게 무서워요. 그렇게 무서워요 난 죽는데. 그니까는요 근데 가는 것도 훅 가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다음에 딱 세 시 네 시에 잠은 거 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구청은 열어서 뺏겨내기는 한번 뺏겨내야 될 거 같고 거기서 너가 조상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힘들었던 얘기가 있으면 신들한테 토해내시고. 울라 그러면 거기서 펑펑 우세요. 이해하셨지 하셨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을 보면. 내가 항상 통제 속에 살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아서 한 게 하나 이거야. 내가 내가 오늘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응 응. 근데 난 지금 먹어야겠어 근데 누가 먹지 마 하면은 보고만 있어야 돼. 이 아이스크림을. 이게 제 입장에. 응 본인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본인이 많이 답답하고 화가 났을 거야.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가 못 사니까. 본인 이거 꼭 이. 조상 천도는 꼭 해야 되겠다 이게 이 정신으로 어떻게 사냐. 알겠습니다. 제발 그거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